말 마 마 아니 찰 올해 36인데 태국을 한번 가본 적이 없어요 동남아와 연이 없었습니다 근데 오늘 태국으로 가게 됐습니다 그 이유는 이분을 맞이할 수 있다 이분이 염첩 할 수 있다 그건 참 살사 댄스의 제왕 이승호 씨를 만날 수 있다 그래 저희가 갑니다 1박으로 다녀올거고 지금 새벽 4시 인데 아침 8시에 비행기 시간이에요 어차피 태국이기 때문에 태국은 최고 기온이 60도 최저 기온이 20도라고 그래가지고 지금 이거 개우드만 입고 왔는데 네 뭐 하이감자 아이가 자 배고파 환장하겠습니다 지금 시간 7시라서 이제 빨리 먹어야 돼요 하하하하 아 도착했습니다 아 근데 진짜 날씨가 지금 진짜 오랜만에 느끼는 약간 여름 날씨 있죠 미국 온 거 같아 미국 온 거 좀 살짝 습한데 약간 좀 미국 온 거 같아요 우리 묵는 곳이 5성급 호텔이래요 게이득 일단 지금 옷 좀 갈아입고 옷이 어딨냐 옷 좀 갈아입고 바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거 밖에 없대요 제가 지금 준비가 안 돼있어가지고 이거 아니고 제가 챙긴 거 아닙니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뭐 이렇게 하라고 뭐 이렇게 하라고 자유로워 뭔가 딸 3 히히히히히히 코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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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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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문자가 뭐지 사우디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에스타디캅 컨실르 주민 형 망고 망고? 망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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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게 아아 망고 망고 스파이시? 힛 힛 힛 이렇게 찍어 감사합니다 뭐지 고쿤 탑 고쿤 탑 고쿤 탑 음 음 흐흐흐흐흐흐 달지는 않는데 색감이 좋네 사이즈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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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잘 만들었네 사이즈컵 사이즈컵 359 이 정도는 충분하지 12,000원 오오 끝 고쿤 값 시장이랑 다를게 없네 시장이랑 다를게 없네 시장이랑 다를게 없어 말 아니야 이거 말? 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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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 홀스 고쿤 고쿤 자이즈컵 찐찐 하핍 하핍 어 멋있네 아 오오오오오 오늘까지 가면 돼 한국이랑 똑같아 여기도 한국이랑 똑같아 한국! 한국인은 한국인들 내 나라 내 나라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데에 제가 던지면 아구가 나온다 진짜 아구 난 이런게 멋있어? 너는 뭐 없냐? 근데 멋있어 아 난 진짜 이런 데에서 먹고 싶었거든 정신 행운 처음 먹어보는 누돌인데 국물만 볼게요 그거 바쁘지 않아 와 시원해요 시원해 요글래 먹은 콜라 중에 최고다 아 잘 먹었습니다 입맛이 딱 맞네요 와 생태계 지린다 엄청 크지? 진짜 바빠 왜그래 미국에는 진짜 이만한 지 있다니까 지하철에 좋은 새끼 새끼 아아아 아 맞아 맞아 실내 실내 네 실내에서 너무 너무 오랜만인데 진짜 연락 끝인 줄 알았어요 아 진짜 우리 또 무조건 이겨내는 경입니까? 멤버상으로 우리 애가 못 이겨 아, 그렇게 해놨나? 아니, 우리도 프로 선수분들이지. 이순훈 선수랑 다 했는데 이런 게 있었는데. 근데 축구를 좀 잘해. 잘해? 미식 축구 선수 출신. 아, 그래요? 미식 축구, 바가 있어, 형. 근데 상대가 지금 현역 선수들이라 그렇긴 하지. 쉽지는 않을까. 몸싸움을 할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은 안 줄 거야. 아, 알겠는데. 아, 알겠는데. 저 바르셀로 인하 있었을까, 팬이었어요. 오늘 여기 오신 이유가 뭐예요? 저는 원래 지금 태국에서 한 3주도 넘게 있어요. 아, 진짜요? 훈련을 여기서 하고 있어요. 혹시 그, 지금 하나를.. 혹시 마랑TV 아세요? 제가 막, 제가 찾아서 본 적은 없는데 뭔지는 알잖아요. 알 그러면 뭔지 알 수 있죠. 칼레올 나이트 버져를! 야시장, 우리 한 번 가서 창 먹어봐. 창 한 장 해야 돼, 창 한 장. 어, 그 경기장 소리 들려. 뭐지? 아마 무헤타이 경기장 같은 거 있을 거야. 와 진짜? 여기 부에타이 경기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대요 부에타이 대회 파이딩, right? 예스 리얼 파이팅, 예스 예스 땡큐 땡큐 포텐타 와, 진짜 싸워 뭐 이렇게 하는구나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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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uit 아... 이거 진짜 야시장이구나 와우 와우 고추 두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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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추 토 냄새 이게 악마의 열매라고? 네 네 나쁘지 않아요? 먹다보니까 괜찮네요 나쁘지 않아 멍지어 먹고 싶진 않다 네 진짜로 더 맛있는게 많아 좀 붙인다? 오케이 망고 오케이 맹고를 일단 이만큼 풉니다 생크림 플리즈 아래에 있는 야채 같은거 먹어볼게요 이게 그 유명한 토티라면서 네 코코넛이래 나쁘지 않아? 진짜로 이 코코넛이야 이게 하얀색 양배추 같은게? 네 코코넛의 식감이 진짜 기가 막히네 아스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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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아스쿠 아스끗 나의 피규어 아스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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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다시피 취미는 그 밖에 없어요 양주 콜렉트 하는거 한번 오픈하면 이거 마셔야 되는거 아시죠? 굉장히 유니크한 술입니다 오픈해보겠습니다 마셔보세요 마셔보세요 안주 사왔어요 정석이죠? 렛츠 벤츠 마셔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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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주 사왔어요 왓 더 버크 잠깐만..왜 이렇게 세지? 나쁘진 않다 근데 확실히 독하니니 되게 독하다 굿머링 게잇 목이 길어서 슬픈 기린입니다 지금 목을 이렇게 돌려야되고 일단 아침에 커피 고궁합 그리고 또 저는 고춧가루 있는거 진짜 좋아하거든요 고춧가루 넣어가지고 어제 먹었던 고기국수네 그쵸? 와 와 비주얼 이런거 빼놓을 수 없잖아요 마장이야 이씨 이렇게 이렇게 어? 여기 천장 봐봐 되게 감성있어 되게 한국 국민도 보이네요 와 여기 일일권이 여러분들 60바트 이게 100바트가 4,000원이잖아요 60바트는 거의 2,000원 아니야 2,000원? 하루에 2,000원? 하루에 2,000원 30일 내내 다닌다고 해도 얼마야 맨othe 10밀 일일이 엄청나요 엄청나게 11,000원 10,000원 10,000원이 10,000원 왔어요 10,000원 8,000원 10,000원 11,000원 11,000원 10,000원 나 말했잖아, 어제도 이런 데서 살면 나 제보 금방 쉬워줄 수 있다고 전지후련을 이런 곳으로 오는 지 알겠다 날씨도 따뜻하지만 운동하기 너무 좋은데? 날씨 자체가 그냥 덥다가 아니라 습도가 하나도 없잖아 햇빛이 이렇게 일으킬 수 있어도 얼마나 좋아 자연광에 뭘 해도 사람들이 신경 안쓰겠다 운동만 집중하시지 날씨가 안쓰지 날씨가 안쓰지 날씨가 안쓰지 날씨가 안쓰지 곤쿵쿵쿵 중 뭐지? 셰끼 하트 틀리니까 지금 뭐 좋아 어떡해 고픈가 이리와